왔으니까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어. 엄마 여자. 너무 연예인 언니 뭐야. 내가 오늘 너무 이러네요. 잠깐만 지혜야. 우리 지혜 진짜 성공했다. 느낌에 성공했어 이거는. 와 이거 봐 진짜. 이거 되게 비싼 요리 같은데? 향은 괜찮아요? 올해 이제 소금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. 고혈압약 하나씩 준비해라. 곧 50이야 이런 거 주면 안 돼. 야 곧 50 아니라 곧 5살이라도 이거 먹으면 안 돼. 아니 내가 할게 그럼. 오빠가 앉아있어 오빠가 앉아있어. 사실 한 번도 안 물어본 거긴 하다. 우리 지혜 어디가 좋아요? 왜냐면 맞추기 쉽지 않아. 잔소리는 좀 심하죠. 오 근데 너무 힘들어. 이게 이 잔소리에게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이에요. 극한 지급. 약간 군대 옷 느낌. 오빠 진짜 근데 어디가 좋냐는 얘기해야지 진짜. 사실 싸움이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. 일방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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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방적으로.